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명의 남신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이네요. 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만나볼 텐데 먼저 제 옆에 계신 남신, 우리 김선율 위원님의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와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이제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맞춰주시거든요. 일단 맞춘 분이 계십니다. 일단 오늘의 종목이 무엇인지부터 공개해 주시죠. 어려운 종목은 아니었어요. 현대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종목은 아니고요. 현대제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제철이고요.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회사 싸다는 것도 다 아실 테고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을 보고 참 이 회사의 힘들었던 여정을 체크해 본다면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이게 2011년도에 한 15만 원 선에 있었던 종목인데 몇 토막인가요? 5분의 1토막 정도. 주가 상황에서 더 나기도 했었죠. 최저점 3월 같은 경우가 뭐 12,000원대도 있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참 힘들었었지만 이제는 정의선 회장을 필두로 해서 현대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수소차를 만드는 브랜드로 탈바꿈 되면서 그에 따른 핵심 부품들을 다 만드는 회사가 바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로템도 있지만 현대제철도 있고요. 현대위아도 있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상당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재밌는 점은 현대제철의 PBR 자체가 0.2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싼 거니까 회사 자산을 다 팔아도 내 가진 주식의 5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워낙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당연히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은 아직은 가지시지 않은 게 좋아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내년도부터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꽝입니다. 정말 안 좋은데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 현대제철 같은 종목은 사두셔야 됩니다. 사두셔야 되고요. 매수 대응이 들어가시면 사실 가장 좋은 가격은 제가 항상 추세에 하단을 잡기 때문에 한 2만 5천원에서 2만 6천원대에 보셔도 좋지만 이게 지금 기관들과 외인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이거를 말아올린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충분하게 상승을 주면서 최소한 1차적인 가격대 3만 2천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긴 해요. 수급 열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오늘 43만주 매수했고요. 외인들이 30만주를 매수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수했고 최근에 기관들이 그저께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55만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전반적으로 흐름이 완전 바뀌면서 개인이 강하게 매도하고요. 외인과 기관들 사고 연기금도 17만주 매수 들어오고 기타 법인들도 매수가 잡히는 전반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오늘 전체 다 들어왔어요. 기관들이 싹 잡는 거예요. 진짜 국가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업본드, 기타 법인, 내역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현대제철, 아 이만한 종목이 없다. PBR 0.200, 아 이거 그냥 사두고 버티면 장땡이다라는 종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현대차가 자, 이 자리에서 튀기 시작해서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3월 바닥부터 해서 이 바닥부터 해서 이런 고점 자리가 있는데 뚫고 슈팅하면서 주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현대제철이 이런 초입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이 상황이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상승 주면서 쫙 치고 올라가면서 4만 원대 갈 수도 있고요. 5만 원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뿐하게 여기서 한 3, 40% 이상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한 2, 3% 수익 보고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욕심내시면 또 장기로 가져가지 못하신다면 손실이 나실 수도 있어요. 사실 현대제철은 제가 어제 방송,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2만 8,500원 아래에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수익이 오늘 잘 났죠.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는 거에서 포커스 맞춰드리고요. 너무 싸다.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정도면 어떻게? 과감하게 매수를 대응해야 된다. 현대위아도 이건 또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사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천천히 우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싸다? 그러면 현대위아 사져도 되고 현대제철 사져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이 먼저 지금 뿜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관과 외인들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매수가는 제가 한 2만 9천원 아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만 9천원 아래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짧게 3만 2천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4만원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단 길게 보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상황이니까 그 포인트는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정말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 길게 보시려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종목이다. 매수가는 2만 9천원 아래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2천원 말씀드렸지만 4만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후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정확하게 정품방에 들어오셔야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